갑이다 짐이 많으니까 여기를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 하나 둘 왔습니다 댓글도 없네 부산에 갑오징어꾼들이 모으기 시작할 것 같은데 가봅시다 여기서 와있네 몇 분이 자리 잡고 계신데 안녕하십니까 목물촌입니다 여기는 부산 남항대교 밑입니다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빠르게 어제 부산에서 갑오징어를 낚았다는 첩보를 입사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보시면 다리 옆 밑으로 해서 한번 포지션을 잡아서 던져보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조금씩 옮겨서 한번 자리를 잡아 볼 생각입니다 한번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화이팅 가자 고추장 고추장으로 델리어내기 첫 첫 개시 딱 이렇게 넣고 여기 이제 구멍에 구멍에다가 꾹 짜놨습니다 물 흐르게 이제 한번 해보자 가자 가비를 내하고 얘기하자마자 올해 첫 가비 언제 잡나 잡나 얘기하다가 시원하게 입지를 가져갔어요 시원하게 입지를 가져갔어요 밥이다 와따 진짜 좋다 어려워 오렌지 어디 칼레 지금 전부 다 이사로 서야 되겠네요 네 드렉 안 올라온다 어 꽉 잠가야돼 음식이 잠가야돼 문어 하듯이 잘 안달라 장갑 안 끼고 있죠 내가 잡아드릴게요. 이리로 오셔서 대를 살짝 뒤로 가주세요. 천천히. 대힘 빼고요. 에이! 들렸어요? 네. 빠졌어요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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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있는게 확인되네요. 자 사로 어떻게 할까요? 사로 하시면 돼요. 아 시원한 입자로 한번 해봐라. 누구나 아무나. 빈스 킹 토스트. 모짜렐라 토스트.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치식이 안돼요. 그러니까 배고프시면 토스트 사드시면 돼요. 잡으셨나요? 잡으셨나요? 네. 모르겠어요. 갑은 같은데? 어 갑이다. 어? 갑이다. 어? 아니다. 낙지 같은데? 쭈꾸미가? 문어인가? 어? 그래도 한수 했다. 붙으면 안되는데 벽에. 아 붙었어요. 네. 쭈꾸미다. 쭈꾸미가? 문어 같네요. 뭐지? 문어는 아닌거 같은데? 쭈꾸미. 쭈꾸미. 우와. 쭈꾸미 왜이렇게. 문구미네. 쭈꾸미가. 하하하하. 맛있겠네. 소주 한병 축하드립니다. 해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. 히트. 자. 갑이가 일단 나왔어요. 아까 잡으신 분이 또 잡았는데 이번엔 좀 사이즈는 작아도 와 갑이 나왔습니다. 1. 에어. 4. 5. 5. 5. 6. 소주 좀 길게 치러야 되겠다. 히트. 히트. 와. 또 히트. 아까 그놈인가? 그건 알 수 없어요. 저거 진짜 궁금해요. 야 드디어 갑오징어 3마리 째 자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있노 자 여기 온다 갑인가요 네 갑맞아요 드래그 최대한 꽉 쫙 부서요 텐션 유지 해갖고 이러면 올라오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꿀렁꿀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리는게 진짜 스펙타클 해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자 하나 둘 셋 야 이번엔 이놈은 씌워야 된다 이야 빡빡하네 오이 똥똥하이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떡 한 마리 나왔습니다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